세 지수함수 fx는 a의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게 살짝 적어놓으세요. 헷갈리니까 그 옆에다가 그 다음에 gx는 b의 x 제곱 hx는 a의 x 제곱 이 둘이는 y축 대칭이다. 그죠?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조금 돕기 위해서 그죠? 요거를 ax를 왜냐하면 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자, 이거 헷갈리지나 봐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여러분,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bx가 자, 이렇게 해야 안 헷갈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시험 칠 때는 여기도 좀 표현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원래는 여기에도 이런 색으로 해 주는 게 좋아요. 안 헷갈리게. 색깔을 입힐 수가 없으니까, 시험 칠 때는. 파란 거는 이렇게 gx는 해서 이렇게 해도 안 헷갈리게. 양 쌍방. 당연히 뭐 여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여기는 뭐 fx는 양 쌍방 쪽에, 양 방향 쪽에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비교하기 편합니다. 그죠? 자, 대하여 y는 2. 여기 표시해야 되고 e가 세곡선 fx gx, hx 만나는 점을 각 p, q, r이래. 2대 1입니다. 2대 1. 2대 1. h2는 2. 그러면은 이거 이 뜻은 2,2란 소리죠. 그러면 여기가 2,2란 소리네. 그래야 2,2가 되잖아요. 그죠? h2는 2가 되는 곳이야. 여기가. 딱 분리 보이잖아요. h2,2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딱 드러나죠. 자, q의 좌표를 모르니까 여기를 q로 봅시다. 자, q라면 이 거리는 거리는 여기까지 거리는 e-q가 되겠네. 쭉 자, 여기까지. 여기는 거리가 2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q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싹 요구 요구 여기까지는 거리가 2,2가 되겠네. 지금 그게 2대 1이잖아요. 여쭤봅시다. 2 플러스 Q 대 2 마이너스 Q가 2 대 1이잖아요. 그런데 양 1을 곱하면 4 마이너스 2Q는 2 플러스 Q가 됩니다. 자, 이항 합시다. 이항 하면 3Q가 되고 좌변으로 이항 하면 2. 그러므로 Q는 3분의 2가 되죠. Q가 3분의 2니까 이 Q점은 3분의 2,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3분의 2,2를 지나니까 여기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면 2는 B3분의 2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양변의 2분의 3제곱을 하게 되면 2의 2분의 3제곱은 B가 되죠. 그러므로 GX는 B2의 2분의 3제곱 X 이렇게 되죠. 물어본 것은 G4죠. 그죠. G4 4를 대입하게 되면은 2의 2분의 3 곱하기 4 2, 2의 6제곱 되니까 64가 됩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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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